기도해오직 널 위해 기도해오직 널 위해 기도해오직 널 위해 난 기도해오직 널 위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상된 우리가 덕대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님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많이 말해 실수가 없는 차라면 굳온전한 사람이라 능력은 높은 시울이라 우리가 마이틀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공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작은 게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그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남이도 태우니가 현도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중에서 온몸을 더럽고 삶의 쇠바퀴를 불쌍한 나면 살은 것이 지옥들의 눈압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활원이라 바다의 선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라 혀는 느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오 죽이는 곡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성대로 신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아니라 아이스크림을 통해 Co-nook 너네한테 난 죄인 용서받으려고 애쓰네 남의 꽤 착하게 살아왔다 생각했지만 너야 배성규저 타락하네 더러운 나한테 순결을 준 널 적반하장으로 의심하네 내가 진짜 최악의 쓰레기야 정말 미안 대체 내가 너 위해 어떻게 해야 돼 날 따라 교회 가면 돼 자 나와 회개하면 돼 알았어 정말 너가 원한다면 일을 만나 너와 함께 하기로 약속해 자 존심 버리고 내 머리 위에 전체 전능하신 존재가 있다고 믿게 노력해볼게 지금부터 널 위해 고개 숙여둘서 모아 이름 불러 여호와 이거 해 우직 널 사실 믿지 않고 있지만 기도 해 우직 널 아직 의심하고 있지만 기도 해 우직 널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있지만 기도 해 우직 널 잘못된 거 나도 알고 있지만 해 너 해 우직 널 해 너 해 우직 널 해 너 해 우직 널 나 노력해볼게 지금부터 널 위해 고개 숙여둘서 모아 이름 불러 여호와 사실 얘기 안 했지만 이게 처음이 아니지 어쩌면 운명인가 봐 난 매번 끌려다니지 너 만나기 전에 또 난 하나님 곁에 두길 원하던 그녀를 난 아직 기억해 짐상 소리 내면 눈이 뒤집히고 몸을 떨며 기도하는 여자친구 모습이 기겁해 또 유학생 시절 같은 동네에 사는 누나가 데려갔었던 한인교회 난 잊지 못해 매번 느꼈었지만 난 썩 잊지 못해 내 눈엔 모순돼 보여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코이세 속은 속은 악의적인 소문 나의 부터는 뒤통수 손가락도 중단 난 여기가 무서워 내가 병 얻은 시기도 그 근처였어 전 여자친구 따라 여러 교회 찾아 예배 다녔던 그부터였어 신이 시연을 내려준다는 말이 정말이라 느껴져서 두려워 하지만 너와 함께할 수만 있다면 기속해 우측 널 사실 믿지 않고 있지만 기도 해 우측 널 아직 의심하고 있지만 기도 해 우측 널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있지만 기도 해 우측 널 잘못된 거 나도 알고 있지만 기속해 우측 널 기속해 우측 널 기속해 우측 널 기속해 우측 널 나 누룩해 붙게 지금부터 널 우리 숙여 두 성화 이름 불러 여호와 주여 저희들에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하는 감사한 날 우리들의 감당할 수 없는 실험 속에 두지 마시고 주인 강한 팔로 도와주옵소서 주여 두통이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시고 고난이 우리를 비불하게 남겨지 못하게 하옵소서 병들고 허약하면 마음을 더 약하게 되오니 강하게 빛으로 주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울하고 약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기쁨을 주시고 행위되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새살명을 주셔서 우리 영혼이 잘 살아나서 우리 생활 속에 사랑과 기쁘가 찬송을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건강한 몸과 사랑의 마음과 봉사의 생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의 넉넉함을 주신 것 역시 신앙적으로 풍요하게 이웃을 위하여 구성하며 이웃을 돌보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 봉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풍성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정상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가 나누게 하옵소서 한마음이 되어 하늘 영광고자를 향해 선한 강구를 드리게 하옵소서 정상된 기분들은 마지막에 아멘 음악으로 표현하려 했던 모든 게 이미 성령 구절하네 지금까지 걸어온 길 틀리지 않았다고 내게 말해주는 것 같아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에 힘을 얻어가네 처음 자부심을 가져 음악 안에 미안한가 후회 이젠 떨쳐버리고 내 진심은 다해 너와 함께 We know that's not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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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렇게 보기 책을 딱 간 얼굴 눈에 속인 두 손을 마해 이름 불리어 Oh 기도해 우직 널 위해 기도해 우직 널 위해 기도해 우직 널 위해 기도해 우직 널 위해 난 기도해 우직 널 위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상된 우리가 덕후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님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많이 말해 실수가 없는 차라면 곧온전한 사람이라 몸의 온몸도 불리시으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도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공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극의 뜻대로 운전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될 큰 것을 자랑한다 호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니가 현도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은 우리 지체중에서 온몸을 더럽고 삶의 쇠가 피를 불쌍나니 그 살은 것이 지옥들에 전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폐화를 하느라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라 혀은 느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곡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성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성대로 신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성과 저주가 나오는 거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아니라 let me fear eh 너네한테 난 Jane 용서받으려고 애쓰네 남해 꽤 착하게 살아왔다 생각했지만 너야 배송교적 타락하네 더러운 나한테 순결을 준 널 적반하장으로 의심하네 내가 진짜 최악의 쓰레기야 정말 미안 대체 내가 널 위해 어떻게 해야 돼 날 따라 교회 가면 돼 자 나와 해가면 돼 알았어 정말 너가 원한다면 이를 만나 너와 함께 하기로 약속해 자 분신 버리고 내 머리 위에 전지전능하신 존재가 있다고 믿게 노력해볼게 지금부터 널 위해 고개 숙여 두서 모아 이름 불러 여호와 기도 해 오직 널 위해 사실 믿지 않고 있지만 기도 해 오직 널 위해 아주 귀심하고 있지만 기도 해 오직 널 위해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있지만 기도 해 오직 널 위해 잘못된 거 나도 알고 있지만 네 너 해 오직 널 위해 네 너 해 오직 널 위해 네 너 해 오직 널 위해 난 노력해볼게 지금부터 널 위해 고개 숙여 두서 모아 이름 불러 여호와 사실 중앙 나 여기가 무서워 내가 병 얻은 시기도 그 근처였어 전 여자친구 따라 여러 교회 찾아 예배 다녀던 그부터였어 신이 시연어 내려준다는 말이 정말이라 느껴져서 두려워 하지만 너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네 속 해 오직 널 위해 사실 믿지 않고 있지만 기도 해 오직 널 위해 아직 귀심하고 있지만 기도 해 오직 널 위해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있지만 기도 해 오직 널 위해 잘못된 거 나도 알고 있지만 네 너 해 오직 널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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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노력해볼게 지금부터 널 위해 고개 숙여 두서 모아 이름 불러 여호와 주여 저희들에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하니 감사하나 우리들의 담당할 수 없는 시련 속에 두지 마시고 주인간 한 칼로 도와주옵소서 주여 고통이 우리를 옮느리지 못하게 하시고 가난이 우리를 비불하게 남겨지 못하게 하옵소서 병들고 허약하면 마음을 저약하게 되오니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울하고 약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기쁨을 주시고 행위되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새살력을 주셔서 우리 영혼이 다 살아나서 우리 삶 속에 사랑과 기쁘가 찬송을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건강한 몸과 사람의 마음과 봉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가정이 되옵소서 물질의 넉넉함을 주신간 동시에 신앙적으로 부유하게 이웃을 위하여 개선하며 이웃을 돌보도 가정이 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 봉사하는 교회 되기하옵소서 말씀이 풍성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하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정상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한마음이 되어 하늘 영광 구절에 향해 선한 강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기조를 맞춘다 내게 들어오지 않던 설교가 점점 뚜렷하게 들려 예전보다 본보다 중요한 무언가를 얘기하는 목사 그동안에 내가 떠올라 무엇보다 내가 부정하던 선민의식 혹은 인간의 우열 다 하나님 말에 평등하단 말에 응원받는 기분 드러나지 맙게 아멘 음악으로 표현하려 했던 모든 게 이미 성령 구절 안에 지금까지 걸어온 길 틀리지 않았다고 내게 말해주는 것 같아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에 힘을 얻어 가네 처음 자부심을 가져 음악 안에 미안한가 후회 이젠 떨쳐버리고 내 진심은 다해 너와 함께 We know that's my 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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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누렇게 묶이 찍을 닦아 너의 길 너가 숙인 두 손 모아 이름 불러 여호 We know that's my thing 기도해 우직 널 왜 기도해 우직 널 왜 기도해 우직 널 왜 기도해 우직 널 왜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도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 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근매도 때로 내려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호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남으로 태우는가 현도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쇠바퀴를 불쌍나니 살은 것이 지옥들에 전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폐화를 하니라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라 혀는 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곡이 가뜩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성대로 신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거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너네한테 난 죄인 용서받으려고 애쓰네 남의 꽤 착하게 살아왔다 생각했지만 너야 배성 그저 타락하네 더러운 나한테 순결을 준 널 적반하장으로 의심한 내가 진짜 최악의 쓰레기야 정말 미안 대체 내가 널 위해 어떻게 해야 돼 날 따라 교회 가면 돼 자 나와 해결하면 돼 알 알았어 정말 너가 원한다면 일을 만나 너와 함께 하기로 약속해 자 존신 버리고 내 머리 위에 전체 전능하신 존재가 있다고 믿게 노력해볼게 지금부터 널 위해 고개 숙여 두 손 모아 이름 불러 여호와 기도 해 오직 널 예 사실 믿지 않고 있지만 기도 해 오직 널 예 아직 의심하고 있지만 기도 해 오직 널 예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있지만 기도 해 오직 널 예 잘못된 거 나도 알고 있지만 널 해 오직 널 예 널 해 오직 널 예 널 해 오직 널 예 난 노력해볼게 지금부터 널 위해 고개 숙여 두 손 모아 이름 불러 여호와 사실 얘기 안 했지만 이게 처음이 아니지 어쩌면 운명인가면 난 매번 끌려 다니지 널 만나기 전에 또 날 하나님 곁에 독이 원하던 그녀를 난 아직 기억해 짐상 소리 내면 눈이 뒤집히고 몸을 떨며 기도하는 여자친구 모습이 기겁해 또 유학생 시절 같은 동네에 사는 누나가 데려갔었던 한인교회 난 잊지 못해 매번 느꼈었지만 난 썩띠지 못해 내 눈엔 모순돼 보여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코스해 속은 속은 악의적인 소문 아이부터는 뒤통수 손가락 쪽 중간 난 여기가 무서워 내가 병 얻은 시기도 그 근처였어 전 여자친구 따라 여러 교회 찾아 예배 다녀던 그부터였어 신이 시련을 내려준다는 말이 정말이라 느껴져서 두려워 하지만 너와 함께할 수만 있다면 이 속에 우측 널 예 사실 믿지 않고 있지만 기도 해 우측 널 예 아직 의심하고 있지만 기도 해 우측 널 예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있지만 기도 해 우측 널 예 잘못된 거 나도 알고 있지만 난 누룩해 붓게 지금부터 널 위해 눈에 숙여 두성호와 이름 불러 여호와 주여 저희들에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하니 감사하나 우리들을 담당할 수 없는 시련 속에 두지 마시고 주인간 한 칼로 도와주옵소서 주여 고통이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시곤 가난이 우리를 비불하게 남겨지 못하게 하옵소서 병들고 허약하면 마음을 저약하게 되오니 강하게 붙들어주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울하고 약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기쁨을 주시고 생이 되어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새살력을 주셔서 우리 영혼이 다 살아나서 우리 성향 속에 사랑과 기쁘과 찬송을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제일 건강한 몸과 사람의 마음과 봉사의 생활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가정이 되옵소서 물질의 넉넉함을 주신과 동시에 신앙적으로 부유하게 이웃을 위하여 개선하며 이웃을 돌보도 가정이 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 봉사하는 교회 되옵소서 말씀이 풍성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정성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내게 들어오지 않던 설교가 점점 뚜렷하게 들려 예전보다 본보다 중요한 무언가를 얘기하는 목사 그동안은 내가 떠올라 무엇보다 내가 부정하던 선민인식 혹은 인간의 우열 다 하나님 말에 평등하단 말에 응원받는 기분 드러나지 마시아맨 음악으로 표현하려 했던 모든 게 이미 성형구절 안에 지금까지 걸어온 길 틀리지 않았다고 내게 말해주는 것 같아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에 힘을 얻어 가네 처음 자부심을 가져 음악 안에 미안한가 후회 이젠 떨쳐버리고 내 진심은 다해 너와 함께 기도해 오직 널 위해 기도해 오직 널 위해 기도해 오직 널 위해 난 노력해 묶이 찍은 듯한 얼굴 너를 숙인 두 손과 이름 부를 여호 기도해 오직 널 위해 기도해 오직 널 위해 난 기도해 오직 널 위해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상된 우리가 덕후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님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많이 말해 실수가 없는 차라면 곧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불리시으리라 우리가 마이드레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도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공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극의 뜻대로 울려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될 큰 것을 자랑한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느라 현도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은 우리 지체중에서 온몸을 더럽고 삶의 쇠가 피를 불쌍나니 그 살은 것이 지옥들에 관한 이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폐화로니라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라 혀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곡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성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성대로 신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성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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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네한테 난 죄인 용서받으려고 애쓰네 남해 꽤 착하게 살아왔다 생각했지만 너야 패성규저 타락하네 더러운 나한테 순결을 준 널 적반하장으로 의심하네 내가 진짜 최악의 쓰레기야 정말 미안 대체 내가 널 위해 어떻게 해야 돼 날 따라 교회 가면 돼 자 나와 해게 하면 돼 알았어 정말 너가 원한다면 이를 만나 너와 함께 하기로 약속해 자 존신 버리고 내 머리 위에 전지전능하신 존재가 있다고 믿게 노력해볼게 지금부터 너 위에 고개 숙여둘서 모아 이름 불러 여호와 이거 해 오직 널 사실 믿지 않고 있지만 기도 해 오직 널 아직 의심하고 있지만 기도 해 오직 널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있지만 기도 해 오직 널 잘못된 거 나도 알고 있지만 넌 해 오직 널 넌 해 오직 널 넌 해 오직 널 난 노력해볼게 지금부터 너 위의 고개 숙여둘서 모아 이름 불러 여호와 사실 얘기 안 했지만 이게 처음이 아니지 어쩌면 운명인가면 난 매번 끌려다니지 널 만나기 전에 또 날 하나님 곁에 두 개 원하던 그녀를 난 아직 기억해 짐상 소리 내면 눈이 뒤집히고 몸을 떨며 기도하는 여자친구 모습이 기겁해 또 유학생 시절 같은 동네에 사는 누나가 데려갔었던 한인교회 난 잊지 못해 매번 느꼈었지만 난 썩히지 못해 내 눈엔 모순돼 보여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고이세 속은 속은 악의적인 소문 아이부 털은 뒤통수 손가락 쪽 중간 난 여기가 무서워 내가 병 얻은 시기도 그 근처였 전 여자친구 따라 여러 교회 찾아 예배 다녀던 그부터였 신이 시연어 내려준다는 말이 정말이라 느껴져서 두려워 하지만 너와 함께할 수만 있다면 기소 해우직 널 사실 믿지 않고 있지만 기도 해우직 널 아직 의심하고 있지만 기도 해우직 널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있지만 기도 해우직 널 잘못된 거 나도 알고 있지만 난 누룩해 붓게 지금부터 널 위해 눈에 숙여 두성화 이름 불러 여호와 주여 저희들에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하는 감사한 날 우리들의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속에 두지 마시고 주인간 한 칼로 도와주옵소서 주여 두통이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시곤 가난이 우리를 비보다가 남겨지 못하게 하소서 병들고 허약하면 마음을 저약하게 되오니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울하고 약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기쁨을 주시고 혐의되오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 영혼이 다 살아나서 우리 삶을 속에 사랑과 기쁘가 찬송을 넘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제일 건강한 몸과 사람의 마음과 봉사의 생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가정이 되기하옵소서 물질의 넉넉함을 주신간 동시에 신앙적으로 부유하게 이웃을 위하여 개선하며 이웃을 돌보는 가정이 되기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 봉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풍성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정성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한마음이 되어 하늘 영광군자를 향해 선한 강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기조를 마칩니다 내게 들어오지 않던 설교가 점점 뚜렷하게 들려 예전보다 본보다 중요한 무언가를 얘기하는 목사 그동안에 내가 떠올라 무엇보다 내가 부정하던 선민의식 혹은 인간의 우열 다 하나님 말에 평등하단 말에 응원받는 기분 드러나지 마게 아멘 음악으로 표현하려 했던 모든 게 이미 성령 구절하네 지금까지 걸어온 길 틀리지 않았다고 내게 말해주는 것 같아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에 힘을 얻어 가네 처음 자부심을 가져 음악 안에 미안한가 후회 이젠 떨쳐버리고 내 진심은 다인 너와 함께 We love and love and 기도해 오직 널 위해 기도해 오직 널 위해 나 노력해 목재질 그 땐 알기 눈을 속인 두PI로 이동하여 춤을 춰 하하하하하하 기도해 오직 널 위해 기도해 오직 널 위해 기도해 오직 널 위해 난 기도해 우측 널 위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상된 우리가 덕후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님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많이 말해 실수가 없는 차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이 온몸도 불러시으리라 우리가 마이틀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도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삶의 뜻대로 운영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그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느라 현도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은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쇠 바퀴를 불쌍나니 그 살은 것이 지옥들에선 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폐화로니라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라 혀는 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곡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성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성대로 신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성과 저주가 나오는 거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이 Corinthians 어이야 너네한테 난 Jane 용서받으려고 애쓰네 남해 꽤 착하게 살아왔다 생각했지만 너야 패성 그저 타락하네 더러운 나한테 순결을 준 널 적반하장으로 의심한 내가 진짜 최악의 쓰레기야 정말 미안 대체 내가 널 위해 어떻게 해야 돼 날 따라 교회 가면 돼 자 나와 해결하면 돼 알았어 정말 너가 원한다면 이를 만나 너와 함께 하기로 약속해 자 분신 버리고 내 머리 위에 전지전능하신 존재가 있다고 믿게 노력해볼게 지금부터 널 위해 고개 숙여 두서 모아 이름 불러 여호와 해 오직 널 해 사실 믿지 않고 있지만 기도 해 오직 널 해 아직 의심하고 있지만 기도 해 오직 널 해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있지만 기도 해 오직 널 해 잘못된 거 나도 알고 있지만 해 오직 널 해 널 해 널 해 널 해 널 해 널 해 널 해 널 해 널 해 널 해 널 해 널 해 널 해 널 해 난 노력해볼게 지금부터 널 위해 고개 숙여 두서 모아 이름 불러 여호와 사실 얘기 안 했지만 이게 처음이 아니지 어쩌면 운명인가면 난 매번 끌려 다니지 널 만나기 전에 또 날 하나님 곁에 독이 원하던 그녀를 난 아직 기억해 짐상 소리 내면 눈이 뒤집히고 몸을 떨며 기도하는 여자친구 모습이 기겁해 또 유학생 시절 같은 동네에 사는 누나가 데려갔었던 한인교회 난 잊지 못해 매번 느꼈었지만 난 썩 잊지 못해 내 눈엔 모순돼 보여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골세 속은 속은 악의적인 소문 아이부 털은 뒤통수 손가락 쪽 중 나 여기가 무서워 내가 병 얻은 시기도 그 근처였어 전 여자친구 따라 여러 교회 찾아 예배 다녔던 그부터였어 신이 시연어 내려준다는 말이 정말이라 느껴져서 두려워 하지만 너와 함께할 수만 있다면 이 속 해 우측 널 해 사실 믿지 않고 있지만 기도 해 우측 널 해 아직 의심하고 있지만 기도 해 우측 널 해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있지만 기도 해 우측 널 해 잘못된 거 나도 알고 있지만 이 속 해 우측 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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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누룩해 붓게 지금부터 널 위해 눈에 숙여 두성화 이름 불러 여호와 주여 저희들에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하는 감사한 날 우리들의 담당할 수 없는 시간 속에 두지 마시고 주인간 한 칼로 도와주옵소서 주여 두통이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시곤 가난이 우리를 빛보다 남겨지 못하게 하소서 병들고 허약하면 마음을 저약하게 되오니 강하게 빛들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울하고 약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기쁨을 주시고 행이 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 영혼이 다 살아나서 우리 생활 속에 사랑과 기쁘가 찬송을 넘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제일 건강한 몸과 사람의 마음과 봉사의 생활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해 서로 봉사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풍성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 한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정상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한마음이 되어 하늘 영원군자를 향해 선한 강구를 드리게 하소서 우리 조회 머리 대신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들어오지 않던 설교가 점점 뚜렷하게 들려 예전보다 돈보다 중요한 무언가를 얘기하는 목사 그동안은 내가 떠올라 무엇보다 내가 부정하던 선민이식 혹은 인간의 우열 다 하나님 말에 평등하단 말에 응원받는 기분 드러나지 맙게 아멘 음악으로 표현하려 했던 모든 게 이미 성형구절 안에 지금까지 걸어온 길 틀리지 않았다고 내게 말해주는 것 같아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에 힘을 얻어 가네 처음 자부심을 가져 음악 안에 미안함과 후회 이젠 떨쳐버리고 내 진심을 다해 너와 함께 기록해 주관계 기록해 주관계 기록해 주관계 기록해 주관계 나 노력해 묶이 지금 닫는 얼굴 눈에 숙인 두 손과 이름 불리여 호 그러니까 기록해 우측 널 위해 기록해 우측나래 기록해 우측날 위해 기록해 우측날 위해 난 기록해 우측날 위해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상된 우리가 덕에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님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많이 말해 실수가 없는 차라면 곧온전한 사람이라 눈이 온몸도 불리시으리라 우리가 마이클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도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공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극의 뜻대로 운영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느라 현도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은 우리 지체중에서 온몸을 더럽고 삶의 쇠 바퀴를 불쌍나니 살은 것이 지옥들의 변함이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폐화를 하니라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라 혀은 느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곡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성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성대로 신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성과 저주가 나오는 거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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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네한테 난 죄인 용서받으려고 애쓰네 남의 꽤 착하게 살아왔다 생각했지만 너야 배성 그저 타락하네 더러운 나한테 순결을 준 널 적반하장으로 의심하네 내가 진짜 최악의 쓰레기야 정말 미안 대체 내가 널 위해 어떻게 해야 돼 날 따라 교회 가면 돼 자 나와 해결하면 돼 알았어 정말 너가 원한다면 이를 만나 너와 함께 하기로 약속해 자 존심버리고 내 머리 위에 전체 전능하신 존재가 있다고 믿게 노력해볼게 지금부터 널 위해 고개 숙여 두 손 모아 이름 불러 여호와 해 오직 널 사실 믿지 않고 있지만 기도 해 오직 널 아직 의심하고 있지만 기도 해 오직 널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있지만 기도 해 오직 널 잘못된 거 나도 알고 있지만 널 해 오직 널 해 널 해 오직 널 해 널 해 오직 널 해 난 노력해볼게 지금부터 널 위해 고개 숙여 두 손 모아 이름 불러 여호와 사실 얘기 안 했지만 이게 처음이 아니지 어쩌면 운명인가면 난 매번 끌려 다니지 나 만나기 전에 또 날 하나님 곁에 독이 원하던 그녀를 난 아직 기억해 짐상 소리 내면 눈이 뒤집히고 몸을 떨며 기도하는 여자친구 모습이 기겁해 또 유학생 시절 같은 동네에 사는 누나가 데려갔었던 한인교회 난 잊지 못해 매번 느꼈었지만 난 썩 잊지 못해 내 눈엔 모순돼 보여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고세 속은 속은 악의적인 소문 아이부 털은 뒤통수 손가락 쪽 중 난 여기가 무서워 내가 병 얻은 시기도 그 근처였 전 여자친구 따라 여러 교회 찬자 예배 다녔던 그루부터였 신이 시련을 내려준다는 말이 정말이라 느껴져서 두려워 하지만 너와 함께할 수만 있다면 이 속 해 우측 널 사실 믿지 않고 있지만 기도 해 우측 널 아직 의심하고 있지만 기도 해 우측 널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있지만 기도 해 우측 널 잘못된 거 나도 알고 있지만 이 속 해 우측 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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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누룩해 붓게 지금부터 널 위해 눈에 숙여두서 나와 이름 불러 여호와 주여 저희들에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하는 감사하나 우리들의 감당할 수 없는 시간 속에 두지 마시고 주인간 한 팔로 도와주옵소서 주여 두통이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시곤 가난이 우리를 비보다가 남겨지 못하게 하소서 병들고 허약하면 마음을 저약하게 되오니 강하게 죽들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울하고 약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기쁨을 주시고 생이 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 영혼이 다 살아나서 우리 생활 속에 사랑과 기쁘가 찬송을 넘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제일 건강한 몸과 사람의 마음과 봉사의 생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해 서로 봉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풍성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정성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이 되어 하늘 영원군자를 향해 선한 강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기조를 마칩니다 내게 들어오지 않던 설교가 점점 뚜렷하게 들려 예전보다 본보다 중요한 무언가를 얘기하는 목사 그동안은 내가 떠올라 무엇보다 내가 부정하던 선민의식 혹은 인간의 우열 다 하나님 말을 평등하단 말에 응원받는 기분 드러나지 마케 아멘 음악으로 표현하려 했던 모든 게임이 성형구절 안에 지금까지 걸어온 길 틀리지 않았다고 내게 말해주는 것 같아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에 힘을 얻어 가네 처음 자부심을 가져 음악 안에 미안한가 후회 이젠 떨쳐버리고 내 진심은 다인 너와 함께 기도해 우측 널 위해 기도해 우측 널 위해 난 노력해 보게 찍은 듯한 얼굴 눈에 속인 두 손 모아 이런 걸로 여호와 기도해 오직 널 위해 기도해 오직 널 위해 기도해 오직 널 위해 난 기도해 오직 널 위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상상된 우리가 덕에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님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많이 말해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고돈전한 사람이라 능히 옹몸도 불리시으리라 우리가 마이크를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도 그 옹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극의 뜻대로 운영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현도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현은 우리 지체중에서 온몸을 더럽고 삶의 쇠바퀴를 불쌍나니 살은 것이 지옥들에 관한 이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폐화를 하니라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라 현은 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곡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성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성대로 신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성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아니라 날씨장에 그렇게 Mintushka 해 해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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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녀한테 난 jane 용서받으려고 애쓰네 남의 꽤 착하게 사러왔다 생각했지만 너야 배송교조 타락하네 더러운 나한테 순결을 준 널 적반하장으로 의심한 내가 진짜 최악의 쓰레기야 정말 미안 대체 내가 널 위해 어떻게 해야 돼 날 따라 교회 가면 돼 자 나와 해가면 돼 말 앞서 정말 너가 원한다면 이를 만나 너와 함께 하기로 약속해 자 불신 버리고 내 머리 위에 전지전능하신 존재가 있다고 믿게 노력해볼게 지금부터 널 위해 고개 숙여두서 모아 이름 불러 여호와 기도해 오직 널 위해 사실 믿지 않고 있지만 기도해 오직 널 위해 아직 의심하고 있지만 기도해 오직 널 위해 아무말도 들리지 않고 있지만 기도해 오직 널 위해 잘못된 거 나도 알고 있지만 기도해 오직 널 위해 기도해 오직 널 위해 기도해 오직 널 위해 기도해 오직 널 위해 나 노력해볼게 지금부터 널 위해 고개 숙여두서 모아 이름 불러 여호와 사실 얘기 안 했지만 이게 처음이 아니지 어쩌면 운명인가면 난 매번 끌려다니지 널 만나기 전에 또 날 하나님 곁에 독일 원하던 그녀를 난 아직 기억해 짐상 소리 내면 눈이 뒤집히고 몸을 떨며 기도하는 여자친구 모습이 기겁해 또 유학생 시절 같은 동네에 사는 누나가 데려갔었던 한인교회 난 잊지 못해 매번 느꼈었지만 난 썩히지 못해 내 눈엔 모순돼 보여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코이세 속은 속은 악의적인 소문 아이부 털은 뒤통수 손가락 쪽 중 난 여기가 무서워 내가 병 얻은 시기도 그 근처였 전 여자친구 따라 여러 교회 찾아 예배 다녔던 그부터였 신이 시연을 내려준다는 말이 정말이라 느껴져서 두려워 하지만 너와 함께할 수만 있다면 이 속에 우측 널 사실 믿지 않고 있지만 기도 해 우측 널 아직 의심하고 있지만 기도 해 우측 널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있지만 기도 해 우측 널 잘못된 거 나도 할 거 있지만 해 넌 해 우측 널 해 넌 해 우측 널 해 넌 해 우측 널 난 노력해 빚긴 지금부터 너를 눈에 숙여 두 손 ô아 이름 불러 여호와 주여 저희들에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오 내일 감사할 날 우리들이 담당할 수 없는 스포츠게 두지 마시고 주의가 난 풀로 도와주오ți 주여 구통이 우린 jong훈이지 못하게 하시고 화난이 우리를 비버라면 나 뒤죠 못하게 하오ogy 변들고 허약하면 마음을 자약하게 되오니 강하게isch 들어주오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의 오시옵소서 우울하고 약한 우리 마음의 오이오소 기쁨을 주시고 흥이 되어 오이쥬소서 우리 마음에 새 생명을 주셨소 우리 영혼이 잘 살아나서 우리 생활 속에 사랑과 기쁘가 찬송을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건강한 몸과 사람의 마음과 봉사의 생활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의 넉넉함을 주신가 동시에 신앙적으로 풍요하게 이웃을 위하여 구성하며 이웃을 돌보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 봉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풍성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정상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가 날아주옵소서 한마음이 되어 하늘 영광을 잘해 향해 선한 강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기조를 마칩니다 내게 들어오지 않던 설교가 점점 뚜렷하게 들려 예전보다 돈보다 중요한 무언가를 얘기하는 목사 그동안은 내가 떠올라 무엇보다 내가 부정하던 선민인식 혹은 인간의 우열 다 아하 난 이 말에 평등하단 말에 응원받는 기분 드러나지 맑게 아멘 음악으로 표현하려 했던 모든 게 이미 성령 구절하네 지금까지 걸어온 길 틀리지 않았다고 내게 말해주는 것 같아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에 힘을 얻어 가네 처음 자부심을 가져 음악 안에 미안한가 후회 이젠 떨쳐버리고 내 진심은 다인 너와 함께 기도해 우직 널 위해 기도해 윤지нокry 기도해오식널 bib 내나 누렇게 버리지가 땃eki 눌 nord BikeHE's에 두 SittingIN 한 워 이런 봉set 기도 해 우측널 기도 해 우측널 기도 해 우측널 난 기도 해우지 말 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상상된 우리가 덕에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상상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많이 말해 실수가 없는 차라면 고돈전한 사람이라 눈이 온몸도 불리시으리라 우리가 마이클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도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극의 뜻대로 운전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그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느라 현도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은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고 삶의 쇠 바퀴를 불쌍나니 그 살은 것이 지옥들에서 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폐화를 하리라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라 혀는 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곡이 가뜩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성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성대로 신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성과 저주가 나오는 거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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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연애한테 난 죄인 용서받으려고 애쓰네 남의 꽤 착하게 살아왔다 생각했지만 너야 배성 그저 타락하네 더러운 나한테 순결을 준 널 적반하장으로 의심하네 그 진짜 최악의 쓰레기야 정말 미안 대체 내가 너을 위해 어떻게 해야 돼 날 따라 교회 가면 돼 자 나와 해결하면 돼 알았어 정말 너가 원한다면 일을 만나 너와 함께하기로 약속해 자 분신 버리고 내 머리위에 전체 전능하신 존재가 있다고 믿게 노력해볼게 지금부터 너 위에 고개 숙여둘서 모아 이름 불러 여호와 해 오직 널 사실 믿지 않고 있지만 기도 해 오직 널 아직 의심하고 있지만 기도 해 오직 널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있지만 기도 해 오직 널 잘못된 거 나도 알고 있지만 해 너 해 오직 널 해 해 오직 널 해 여기로 잘 해 함께 해 오직 널 해 난 노력해볼게 지금부터 너 위에 고개 숙여committee noch와 이름 불러 여호와 사실 얘기 안 했지만 이게 처음이 아니지 어쩌면 운명인가면 난 매번 끌려다니지 날 만나기 전에 또 날 하나님 곁에 독일 원하던 그녀를 난 아직 기억해 짐상 소리 내면 눈이 뒤집히고 몸을 떨며 기도하는 여자친구 모습이 기겁해 또 유학생 시절 같은 동네에 사는 누나가 데려갔었던 한인교회 난 잊지 못해 매번 느꼈었지만 난 썩 잊지 못해 내 눈엔 모순돼 보여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고세 속은 속은 악의적인 소문 나이부터 어른 뒤통수 손가락 쪽 중간 난 여기가 무서워 내가 병 얻은 시기도 그 근처였어 전 여자친구 따라 여러 교회 찾아 예배 다녔던 그부터였어 신이 시연을 내려준다는 말이 정말이라 느껴져서 두려워 하지만 너와 함께할 수만 있다면 네 속 해 오직 널 왜 사실 믿지 않고 있지만 기도해 오직 널 왜 아직 의심하고 있지만 기도해 오직 널 왜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있지만 기도해 오직 널 왜 잘못된 건 나도 알고 있지만 너 해지 말게 너 해지 말게 너 해지 말게 난 노력해보게 지금부터 널 위해 우린 숙여 두성화 이름 불러 여호와 주여 저희들에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오는 감사한 날 우리들의 담당할 수 없는 시련 속에 두지 마시고 주인간 한 팔로 도와주옵소서 주여 두통이 우린 업무르지 못하게 하시고 권한이 우리를 비불하게 남겨지 못하게 하옵소서 변들고 허약하면 마음을 저약하게 되오니 강하게 붙들어주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울하고 약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기쁨을 주시고 행이 되오옵소서 우리 마음에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 영혼이 다 살아나서 우리 사랑 속에 사랑과 기쁘가 찬송을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제 건강한 몸과 사람의 마음과 봉사의 생활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가정이 되기하옵소서 물질의 넉넉함을 주신과 동시에 신앙적으로 풍요하게 이웃을 위하여 구성하며 이웃을 돌보는 가정이 되기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 봉사하는 교회되기하옵소서 말씀이 풍성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되기하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정상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한마음이 되어 하늘 영광고자를 향해 선한 강구를 드리기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기조를 마칩니다 내게 들어오지 않던 설교가 점점 뚜렷하게 들려 예전보다 돈보다 중요한 무언가를 얘기하는 목사 그동안은 내가 떠올라 무엇보다 내가 부정하던 선민인식 혹은 인간의 우열 다하나 네 말에 평등하단 말에 응원받는 기분 드러나지 말게 아멘 음악으로 표현하려 했던 모든 게 이미 성령 구절하네 지금까지 걸어온 길 틀리지 않았다고 내게 말해주는 것 같아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에 힘을 얻어가네 처음 자부심을 가져 음악 안에 미안한가 후회 이젠 떨쳐버리고 내 진심은 다인 너와 함께 기도해 우측 널 위해 나 누락해 베리지길땐 떠나오길 너가 속에 두서 너와 이러블리 야호 기도해 우측 널 위해 기도해 우측 널 위해 기도해 우측 널 위해 난 기도해 우측 널 위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상상된 우리가 덕분에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님 많이 대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많이 말해 실수가 없는 차라면 고돈전한 사람이라 눈이 옹몸도 불리시으리라 우리가 마이클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도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극의 뜻대로 운련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현도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중에서 온몸을 더럽고 삶의 쇠 바퀴를 불쌍나니 살은 것이 지옥들에 관한 이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화로니라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라 혀는 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곡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성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성대로 신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성과 저주가 나오는 거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아니라 가사의ыл necessarily 연예한테나 제인 용서받으려고 애쓰네 남의 꽤 착하게 살아왔다 생각했지만 너야 패성교조 타락하네 더러운 나한테 순결을 준 널 적반하장으로 의심한 내가 진짜 최악의 쓰레기야 정말 미안 대체 내가 널 위해 어떻게 해야 돼 날 따라 교회 가면 돼 자 나와 해결하면 돼 알았어 정말 너가 원한다면 이를 만나 너와 함께 하기로 약속해 자 분신 버리고 내 머리위에 전지전능 하신 존재가 있다고 믿게 노력해볼게 지금부터 너을 위해 고개 숙여두서 모아 이름 불러 여호와 해우직 널 예 사실 믿지 않고 있지만 기도 해우직 널 예 아주 귀신하고 있지만 기도 해우직 널 예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있지만 기도 해우직 널 예 잘못된 거 나도 알고 있지만 해우직 널 예 해우직 널 예 해우직 널 예 나 노력해볼게 지금부터 널 위해 고개 숙여두서 모아 이름 불러 여호와 사실 얘기 안했지만 이게 처음이 아니지 어쩌면 운명인가 봐 난 매번 끌려다니지 날 만나기 전에도 날 하나님 곁에 독일 원하던 그녀를 난 아직 기억해 짐상 소리 내면 눈이 뒤집히고 몸을 떨며 기도하는 여자친구 모습이 기겁해 또 유학생 시절 같은 동네에 사는 누나가 데려갔었던 한인교회 난 잊지 못해 매번 느꼈었지만 난 썩 잊지 못해 내 눈엔 모순돼 보여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코스에 속은 속은 악의적인 소문 나의 부터는 뒤통수 손가락 쪽 중 난 여기가 무서워 내가 병 얻은 시기도 그 근처였 전 여자친구 따라 여러 교회 찾아 예배 다녔던 그부터였 신이 시연을 내려준다는 말이 정말이라 느껴져서 두려워 하지만 너와 함께할 수만 있다면 기소 해우직 널 사실 믿지 않고 있지만 기도 해우직 널 아직 의심하고 있지만 기도 해우직 널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있지만 기도 해우직 널 잘못된 거 나도 알고 있지만 해우직 널 해우직 널 해우직 널 이제 저를 parallels 해우직 널 나 누룩해aga 지금부터 너의 불구기를 숙인 두성화 이름 불러 여호가 Them 주여, 저희들에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오니 감사하나여 우리들이 담당할 수 없는 시련 속에 두지 마시고 주인간 한 팔로 도와주옵소서 주여, 두통이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시고 가난이 우리를 비보다가 남겨지 못하게 하옵소서 병들고 허약하면 마음을 저약하게 되오니 강하게 빛들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울하고 약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기뻄을 주시고 행이 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 영혼이 다 살아나서 우리 삶 속에 사랑과 기뻐가 찬송을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건강한 몸과 사람의 마음과 봉사의 생활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의 넉넉함을 주신과 동시에 신앙적으로 풍요하게 이웃을 위하여 구성하며 이웃을 돌보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 봉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풍성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정상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한마음이 되어 하늘 영광 물자를 향해 선한 강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머리 대신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기조를 맞춘다 내게 들어오지 않던 설교가 점점 뚜렷하게 들려 예전보다 똥보다 중요한 무언가를 얘기하는 목사 그동안은 내가 떠올라 무엇보다 내가 부정하던 선민인식 혹은 인간의 우열 다 하나님 말에 평등하단 말에 응원받는 기분 드러나지 마치 아멘 음악으로 표현하려 했던 모든 게임이 성령 구절하네 지금까지 걸어온 길 틀리지 않았다고 내게 말해주는 것 같아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의 힘을 얻어 가네 처음 자부심을 가져 음악 안에 미안한 건 후회 이젠 떨쳐버리고 내 진심을 다해 너와 함께 We know that's not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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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노력해 목이 지금 됐다 널 위해 너가 숙인 두 손 와 이름 불러요 기도 해줘 널 위해 기도 해줘 널 위해 기도 해줘 셋 널 위해 정확한 나에게 많이 말해 쉴 수가 없는 자라면 고돈전한 사람이라 능이 온몸도 불리시으리라 우리가 마이클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도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극의 뜻대로 운영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니가 현도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현은 우리 지체중에서 온몸을 더럽고 삶의 쇠 바퀴를 불쌍하나 삶의 것이 지옥들에서 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세화를 하느라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라 현은 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오 죽이는 곡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성대로 신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거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눈청을 받은 사람 по 애쓰네 남의 꽤 착하게 살아왔다 생각했지만 너야 배성 그저 타락하네 더러운 나한테 순결을 준 널 적반하장으로 의심하네 내가 진짜 최악의 쓰레기야 정말 미안 대체 내가 널 위해 어떻게 해야 돼 날 따라 교회 가면 돼 자 나와 해결하면 돼 알았어 정말 너가 원한다면 이를 만나 너와 함께 하기로 약속해 자 존신 버리고 내 머리 위에 전지전능 한신 존재가 있다고 믿게 노력해볼게 지금부터 널 위해 고개 숙여둘서 모아 이름 불러 여호와 Hey holidayando, yeah 사실 믿지 않고 있지만 기도 Hey holiday manchmal, yeah 아직 의심하고 있지 마 이유도 Hey holidayando, yeah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있지만 gesprong, yeah 잘못된 거 나도 알고 있지만 servon noirliando, yeah 난 노력해볼게 지금부터 널 위해 고개 숙여 두서 놔 이름 불러 여호아 사실 얘기 안했지만 이게 처음이 아니지 어쩌면 운명인가면 난 매번 끌려 다니지 나 만나기 전에 또 날 하나님 곁에 두 개 원하던 그녀를 난 아직 기억해 짐상 소리 내면 눈이 뒤집히고 몸을 떨며 기도하는 여자친구 모습이 기겁해 또 유학생 시절 같은 동네에 사는 누나가 데려갔었던 한인교회 난 잊지 못해 매번 느꼈었지만 난 썩 잊지 못해 내 눈엔 모순돼 보여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코스에 속은 속은 악의적인 소문 나이부터는 뒤통수 손가락 쪽 중간 난 여기가 무서워 내가 병 얻은 시기도 그 근처였어 전 여자친구 따라 여러 교회 찾아 예배 다녔던 그부터였어 신이 시연을 내려준다는 말이 정말이라 느껴져서 두려워 하지만 너와 함께할 수만 있다면 니 속 해 오직 널 위해 사실 믿지 않고 있지만 기도해 오직 널 위해 아직 의심하고 있지만 기도해 오직 널 위해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있지만 기도해 오직 널 위해 잘못된 거 나도 알고 있지만 널 해 오직 널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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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을 되게 두지 마시고 주인간 한 팔로 도와주옵소서 주여 두통이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시고 권한이 우리를 비보다가 남겨지 못하게 하옵소서 병들고 허약하면 마음을 저약하게 되오니 강하게 죽들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울하고 약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기쁨을 주시고 행이 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 영혼이 다 살아나서 우리 사랑 속에 사랑과 기쁘가 찬송을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건강한 몸과 사랑의 마음과 봉사의 생활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의 넉넉함을 주신가 도시의 신앙적으로 풍요하게 이웃을 위하여 구성하며 이웃을 돌보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 봉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풍성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정성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이 되어 하늘 영광 물자를 향해 선한 강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들어오지 않던 설교가 점점 뚜렷하게 들려 예전보다 도움보다 중요한 무언가를 얘기하는 목사 그동안은 내가 떠올라 무엇보다 내가 부정하던 선민이식 혹은 인간의 우열다 하나님 말에 평등하단 말에 응원받는 기분 드러나지 마치 아멘 음악으로 표현하려 했던 모든 게임이 성령구절 안에 지금까지 걸어온 길 틀리지 않았다고 내게 말해주는 것 같아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에 힘을 얻어 가네 처음 자부심을 가져 음악 안에 미안한가 후회 이젠 떨쳐버리고 내 진심을 다해 너와 함께 기도해 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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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마이클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도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상품의 뜻대로 운영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현도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은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고 삶의 쇠 바퀴를 불쌍한 나무 살은 것이 지옥들의 나무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세화를 하려라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라 혀은 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오 죽이는 곡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성대로 신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거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너네한테나 Jane 용서받으려고 애쓰네 남의 꽤 착하게 살아왔다 생각했지만 너야 패성교조 타락하네 더러운 나한테 순결을 준 널 적반하장으로 의심하네 내가 진짜 최악의 쓰레기야 정말 미안 대체 내가 너의 위협두케야 돼 날 따라 교회 가면 돼 자 나와 회개하면 돼 알았어 정말 너가 원한다면 일을 만나 너와 함께하기로 약속해 자 존신 버리고 내 머리 위에 전지전능 하신 존재가 있다고 믿게 노력해볼게 지금부터 너의 위협 고개 숙여두서 모아 이름 불러 여호와 해 우직 널 해 사실 믿지 않고 있지만 기도 해 우직 널 해 아직 의심하고 있지만 기도 해 우직 널 해 아무말도 들리지 않고 있지만 기도 해 우직 널 해 잘못된 거 나도 알고 있지만 해 너 해 우직 널 해 해 너 해 우직 널 해 해 너 해 우직 널 해 난 노력해볼게 지금부터 너의 위협 고개 숙여 두서 모아 이름 불러 여호와 사실 얘기 안 했지만 이게 처음이 아니지 어쩌면 운명인가면 난 매번 끌려다니지 날 만나기 전에 또 날 하나님 곁에 독이 원하던 그녀를 난 아직 기억해 짐상 소리 내면 눈이 뒤집히고 몸을 떨며 기도하는 여자친구 모습이 기겁해 또 유학생 시절 같은 동네에 사는 누나가 데려갔었던 한인교회 난 잊지 못해 매번 느꼈었지만 난 썩 잊지 못해 내 눈엔 모순돼 보여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코스해 속은 속은 악의적인 소문 나의 부터는 뒤통수 손가락 쪽 중간 난 여기가 무서워 내가 병 얻은 시기도 그 근처였어 전 여자친구 따라 여러 교회 찾아 예배 다녔던 그부터였어 신이 시연을 내려준다는 말이 정말이라 느껴져서 두려워 하지만 너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고 transcendental 니속 해우지 널 예 사실 믿지 않고 있지만 기도 해우지 널 예 아직 유심하고 있지만 기도 해우지 널 예 아무말도 들리지 않고 있지만 기도 해우지 널 예 잘못된 거 나도 알고 있지만 해 낮은 거 외ien 해 낮은 거 해 해 낮은 거 해 해 낮은 거 해 해 낮은 거 해 결국에 속에 두서 모아 이름불로 여호와 주여 저희들에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하니 감사하나야 우리들의 감당할 수 없는 실은 속에 두지 마시고 주인간 한 팔로 도와주옵소서 주여 두통이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시고 권한이 우리를 비보다가 남겨지 못하게 하옵소서 병들고 허약하면 마음을 저약하게 되오니 강하게 빛들어주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울하고 약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기쁨을 주시고 행이 되어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 영혼이 다 살아나서 우리 생활 속에 사랑과 기쁘가 찬송을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건강한 몸과 사람의 마음과 봉사의 생활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의 넉넉함을 주신과 동시에 신앙적으로 풍요하게 이웃을 위하여 구성하며 이웃을 돌보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 봉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풍성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정상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가 나와 주옵소서 한마음이 되어 하늘 영광군자를 향해 선한 강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기조를 맞춥니다 내게 들어오지 않던 설교가 점점 뚜렷하게 들려 예전보다 돈보다 중요한 무언가를 얘기하는 목사 그동안은 내가 떠올라 무엇보다 내가 부정하던 선민인식 혹은 인간의 우열 다 하나님 말을 평등하단 말에 응원받는 기분 드러나지 마피아맨 음악으로 표현하려 했던 모든 게임이 성형구절 안에 지금까지 걸어온 길 틀리지 않았다고 내게 말해주는 것 같아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의 힘을 얻어 가네 처음 자부심을 가져 음악 안에 미안함과 후회 이젠 떨쳐버리고 내 진심을 다해 너와 함께 We know that you're not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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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노력해 맨비 찍을 듯한 너의 길 너가 숙인 두 손 모아 이름 불러 야호아 Yeah yeah ok I know that you're not bad You're fromgood